안녕하세요 에버랜드 10년째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저랑 같이 할 신입사원이구요 딱 한달 됐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으윽윽 희원 뉴생 다 영원한 행복의 나라 에이버에 에벌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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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ts 500 500 100 500 100 100 MS 엄청 빠르게 내려오는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비타남 대가리 박아요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티탄함 고인물이 생각하는 가장 보람된 순간은 에버랜드를 즐기고 가시는 모든 분들의 추억에 저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랑 함께 오고 있잖아요?